런앤런의 꽃입니다. 공부합시다 코너입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기법 강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기법 강의를 할 때 개인 취업 분들의 집중도가 가장 높고 다시 보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기법 강의를 가지고 왔는데 굉장히 심플한 기법인데 이해하기도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적용해보면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밌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가지고 온 공부합시다 기법 강의 무엇인지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공부합시다 를 통해서 가지고 온 기법 강의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고 갈 건데요. 내용은 이겁니다. 은봉 거래량 돌파 매매법 제목에 다 나와 있어요. 거래량인데 어디에서 거래가 실려야 돼요? 은봉 양봉이 아닙니다. 은봉 파란봉 파란봉에 거래가 실렸는데 중요한 거는 이걸 돌파했어요. 돌파. 파란봉에 거래가 실렸는데 그거를 돌파했어요. 그때 매매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봉 거래량 돌파 매매법입니다. 제목만 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는 매매법인데 설명부터 간단히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거래량의 중요성부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주제는 은봉 거래량 돌파 매매법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은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 거래량이 왜 중요한가. 거래량은 차트에서 속일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주가는 통정 매매라는 게 있습니다. 통정 매매라는 게 뭐냐면 물량이라든지 가격 등을 사전에 잠합해서 조직적으로 거래하는 행위에요. 예전에 작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예전 영화죠. 안 보신 분들은 그거 한번 보시면 통정 매매에서 간단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영화 한번 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주가는 통정 매매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 있지만 거래량은 반드시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올릴 때 작전을 할 때 어떤 종목을 내가 한 호가를 높여서 매도 걸어놓으면 그걸 사고 한 호가를 높여서 매도 걸어놓으면 그걸 또 사고 물량을 누가 많이 매수한 거 같다 싶으면 호가를 다시 낮춰서 물량을 떨구고 이런 식으로 물량을 매집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그 작전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나오는데 거기서도 뭐는 속일 수 없다고요? 거래량은 속일 수 없어요. 체결이 되면 반드시 hts에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통한 매매법이 많은 이유에요. 오늘도 이 은봉 거래 거래량인데 은봉 거래량을 이용한 매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래는 매수와 매도가 체결될 때 발생합니다. 당연하죠. 많은 거래량은 시장에 관심을 의미에요. 거래가 많다는 건 뭐에요? 매수도 많고 매도도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에요? 시장에서 그만큼 그 종목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래량을 이용한 매매법은 수없이 많고 대부분의 차트 분석에서 거래량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이 거래량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거래량을 안 보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 거래량 중에서도 뭐가 중요하냐? 대량 거래. 거래가 조금 실린 구간은 별로 의미 없어요. 거래가 많이 실린 구간이 중요한 거죠. 대량 거래가 발생한 가격 구간에 주가가 진입해 있거나 대량 거래 발생 구간 위 혹은 아래에 있을 때 지지 혹은 저항이 됩니다. 이게 이제 글씨로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린 건데 이따가 차트로 볼 거예요. 차트로 볼 거니까 지금 당장 이해 안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대량 거래 구간을 지나면 매매 균형이 바뀌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량 거래가 있는 가격이 있는데 그 거래 가격 위로 주가가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좀 가볍게 상승하겠구나. 혹은 대량 거래가 실린 봉이 있는데 그 봉 밑으로 주가가 내려오면 지금부터는 주가가 쭉 하락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은봉 거래량 돌파 매매법이 이걸 이용한 매매입니다. 차트를 통해서 이따가 볼 거고요. 차트를 통해서 바로 한번 볼게요. 여기 제가 위의 선과 밑의 선을 그어왔는데 왜 이 위치에 위의 밑의 선을 그어놨냐. 보이시나요? 앞에 보겠습니다. 이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뭐죠? 거래량입니다. 지금 굉장히 거래량 보시면 이날을 제외하고는 거래량이 엄청 실리는 날은 없어요. 그런데 유독 이날만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실렸습니다. 봉은 양봉이에요? 은봉이에요? 양봉이에요. 장대 양봉이죠. 윗고리가 조금 달리긴 했지만 굉장히 긴 양봉이 나왔습니다. 제가 선을 어디다 그었냐면 이 장대 양봉의 저가와 장대 양봉의 고가에 그었어요. 왜? 이 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어디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방향성을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발생한 봉이 있다는 것은 이 구간 안에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얽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고 팔았어요. 모든 사람이 집중하는 가격대예요. 그런데 그 집중하는 가격대 위로 주가가 올라왔다는 건 여기서 매수를 했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두 다 수익권으로 전환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때부터는 상승으로 빠르게 갈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이 주가, 이 봉 밑으로 주가가 내려온다는 것은 여기에 매수를 했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손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니까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이런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봉의 고가와 저가가 중요한 겁니다. 고가가 돌파되면 좋은 거죠. 저가가 이탈되면 그때는 더 하락할 수 있는 거죠. 옆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 대량 거래량의 고가가 여기인데요. 대량 거래량의 고가를 돌파를 했어요. 돌파한 시기부터 미친듯이 주가가 날라갑니다. 그럼 이 대량 거래량의 고가가 돌파되는 시기를 매수 타점으로 잡을 수도 있을까요? 그죠? 매수 타점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단기간에 여기 보시는 대로 급등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것도 한번 볼게요. 이제는 왜 여기 위아래 제가 선을 그었는지 아시겠죠? 왜 그었을까요? 이제 보이시죠? 이거 때문에 이거. 주가가 굉장히 평온한데 이날만 보시면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실렸어요. 이전 거래량이 거의 2000%, 3000% 이상이 실렸습니다. 봉은 이번에도 장대 양봉이네요. 장대 양봉 고가까지. 윗고리는 살짝 달렸지만 장대 양봉입니다. 그럼 저가와 고가에 선을 그을 수 있어요. 이 위로 돌파되면 주가가 그때부터는 쭉 갈 수 있다. 밑으로 뚫리면 그때는 쭉 하락할 수 있다. 왜? 이 봉에는 엄청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봉의 위에 있냐? 밑에 있냐? 주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위나 밑으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위치에서는 방향성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 어때요? 이 저가를 약간 깨려는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죠. 다음 차트도 한번 보시면은 이 가격이에요. 이것도 이제 장대 양봉이네요. 장대 양봉이고 거래가 많이 실렸습니다. 거래가 많이 실린 장대 양봉이고 이 위치에서 살짝 깼지만은 바로 회복이 됐고요. 저점을 지지하려는 그런 시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인데 결국은 이 장대 양봉 그리고 대량 거래량 밑으로 주가가 뚫리면 주가는 하방 추세로 전환된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대량 거래량이 있고 장대 양봉이 있잖아요. 저가와 고가의 선을 그어놓으면 돼요. 그럼 심플합니다. 이 위로 주가가 올라가면 그때는 매수할 수도 있고요. 이 저가가 뚫리면 그때는 이제 손절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보시면 이 저가가 뚫렸어요. 뚫렸죠? 뚫린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힘이 확 빠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에 관계가 많은 구간, 위에 주가가 있냐, 밑에 주가가 있냐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차트를 계속해서 볼 때 꾸준하게 상승하는 흐름들 계속 나오는데 거래가 발생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시장의 관심이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관련 기사가 송출되고 단기 투자자의 수급도 거래량이 발생할 때 유입이 됩니다.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주가의 방향성도 그때 가서 결정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거래량은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거래가 없는 종목이 거래를 갑자기 발생시키면 그때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시장에서 별로 관심 없던 종목인데 그때부터 관심이 생긴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소외주를 보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소외주는 계속 소외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그 종목을 장기 투자할 거야. 혹은 그 종목에 내가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라면 소외주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거래가 없는 종목을 샀을 때는 그 종목을 사서 나도 엄청 지루할 수 있거든요. 거래가 터진 다음에 사도 늦지 않아요. 거래가 터진 다음에 사도. 그리고 거래가 없던 종목이 거래가 발생했으면 그때부터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시장에 관심이 그때부터는 생긴다는 거니까. 그걸 여기다가 제가 다 표현한 거예요. 거래가 발생하면 시장에 관심이 확대되고 관련 기사가 갑자기 나와요. 보시면 HTS 기사, 평소에는 기사 한 줄도 안 나는 종목이 갑자기 거래량 터지면서 급등이나 급락하잖아요. 그때부터 기사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기사가 나오고 그 기사를 또 개인들이 보고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발생하면 관련 기사가 나오고 또 단타. 거래는 곧 변동성을 말합니다. 거래가 많이 실린 종목은 변동성이 커져요. 보통 그래서 단타 수급까지 몰립니다. 기사도 나오고 단타도 몰리고 더더욱 관심이 높은 상태가 되는 거죠.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단타를 하실 때는 거래가 많은 종목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기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러면 제가 은봉 거래량 돌파 매매법이 뭔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늘은 양봉이 아니라 은봉을 통한 겁니다. 은봉이 실린 거래를 고가 돌파했을 때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그걸 보겠다는 게 은봉 거래량 돌파 매매법인데요. 일단 조건은 이렇습니다. 전일종과 대비 마이너스 10% 이상의 장대 은봉이 일단 나와야 돼요. 이따 차트로 보여드릴 거고요. 일봉상 은봉의 평소 거래량의 1000% 이상이 동반이 돼야 돼요. 은봉의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동반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10% 이상 장대 은봉이니까 쭉 빠져야 돼요. 일단 쭉 빠져야 되고 그 쭉 빠진 은봉의 거래도 굉장히 많이 실려 있어야 되고요. 이 은봉 고가를 종가상 돌파할 때 매수합니다. 심플하죠. 은봉의 고가를 종가상 돌파할 때 매수합니다. 근데 맨 마지막 줄 보면 개파락하는 은봉 시에는 전날 개벌 모두 매워야지 매수랍니다. 이 말은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뒤에 차트로 제가 바로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사례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대한그림 파워라는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보여드리려는 것은 종목이 아니라 차트입니다. 차트의 흐름만 보고 그대로 대응을 하셔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뭐 장대 은봉. 장대 은봉이 이제 팍 나와야 돼요. 그리고 거래량 장대 은봉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매수 타이밍은 장대 은봉의 고가가 종가상으로 돌파될 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에 관계가 많은 그 구간을 상방으로 돌려내면 그때부터는 매물 없이 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때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단 갭으로 은봉이 떨어졌다면 은봉의 고가를 돌파하는 것은 물론 갭 하락까지 다 메우고 돌파해야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 매매의 전체적인 정확한 설명이에요. 차트로 한번 볼게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보시면 주가가 어때요? 장대 은봉이 떨어졌어요. 밑고리가 조금 달렸지만 어쨌든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 1000% 이상 동반돼야 되는데 어때요? 딱 봐도 1000% 이상, 2000%, 3000%는 동반된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동반이 됐죠. 그럼 여기서 매수 타점을 언제 잡을 것이냐. 장대 양봉의 고가, 장대 은봉의 고가. 요기입니다. 요기 요기. 요기를 종가 기준으로 돌파할 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심플하죠. 이게 이제 갭으로 떨어졌으면 그 갭까지 다 메우고 올라가야 되는데 갭으로 떨어진 건 아니에요. 붙여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붙여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 은봉의 고가를 그냥 종가로 돌파하면 매수하면 됩니다. 심플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보겠습니다. 요때 장대 은봉이 나오고 쭉쭉쭉쭉쭉 바닷건 다지는데 장대 은봉을 메꾸는 양봉. 그 다음에 요때요? 돌파를 합니다. 종가상 돌파가 되면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장대 은봉이 나왔어요. 매물이 엄청 나왔죠. 지금 다 물려있습니다. 이 종목이 반등할 때 여기서 물린 사람들은 다 본전에 팔려고 다 던져요. 근데 그런 던지는 수급을 뚫고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건 정말 엄청난 힘이 개입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힘이 개입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사야죠. 엄청난 힘이 개입됐는데 사야죠. 바람을 보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은봉을 돌려내는 양봉이 나올 때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매수 탑점이 여기서 잡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쫙 오일선 타면서 올라가는 흐름이죠. 이 종목은 오일선 기준으로 매매를 하셔도 돼요. 오일선 계속 타고 가다가 요때 종가 기준 오일선 깨졌죠. 그래서 요때 차액 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은봉 거래량 돌파 매매법이에요. 어때요? 보시니까 어렵지 않죠? 사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요 종목은 이제 다른 케이스인데요. 자, 볼게요. 은봉 거래량이 돌파가 돼야 되는데 거래량 어때요? 많이 실렸죠? 많이 실렸고 이건 장대 은봉은 아니지만 사실상 장대 은봉이에요. 왜냐하면 갭으로 이만큼 떨어져서 시가부터가 그냥 급락을 해서 출발했잖아요. 시가부터 급락해서 출발해서 종가까지 덤 잃었는데 이 경우에는 어디가 매수 타임이라고 했죠? 이 은봉이 고가를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락의 갭을 모두 다 메꾸고 여기까지 돌파가 돼야 매수를 하는 거예요. 요 차이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 차이만. 다른 거는 예외 없어요. 요것만 예외예요. 요것만 예외니까. 그래서 제가 검은선을 그렸는데 이 검은선을 이 은봉의 고가에 그리지 않았죠? 이 갭이 뜬 구간에 그 갭 고가까지 다 그었습니다. 그러면 종가 기준으로 어디를 돌파하면 돼요? 종가 기준으로 이 검은선을 돌파해서 이렇게 빨갛게 띄우면 그때는 매수해도 될까요? 오케이. 그때는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때 매수하면 힘의 균형이 싹 바뀔 때 매수를 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 차트를 한번 볼까요?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면 개파락이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왔고 이걸 회복하는 데까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죠? 개파락이 나왔고 더 밀렸다가 쭉쭉쭉 여기서 돌파가 될 뻔했으나 안 된 겁니다. 왜? 위꼬리 찍었다는 거는 뭐예요? 종가 기준으로 돌파가 안 됐죠? 종가 기준으로 돌파가 돼야 돼요. 돌파가 안 됐고 그다음에 보시면 여기도 안 됐고 여기도 안 됐고 어디서 됐어요? 여기서 됐습니다. 이 전날도 아니에요. 전날도 위꼬리 있고요. 여기서 종가 돌파가 됩니다. 그러면 은봉 거래량 돌파 매매법의 매수 타이밍이 되나요? 오케이. 이때는 은봉 거래량 돌파 매매법의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이때는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해주시면 되죠. 다음 내용을 보면 여기서 매수하고 바로 그날 시세를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는 심플해요. 은봉에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 돼요. 그냥 그 은봉의 거래량 고가를 종가로 돌파하면 되는데 갭으로 은봉이 떨어졌으면 그 갭까지 은봉 고가는 물론 갭까지 다 커버하고 올라가야 매수한다. 이게 답니다. 이해하시기가 크게 어렵지는 않죠. 다음 사례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은봉이 뭐죠 이게? 보면 어때요? 바닷권에서 갑자기 상한가 점상 찍더니 여기까지 시작해서 확 밀렸네. 거래량 어때요? 엄청 실렸고. 이런 것도 은봉 거래량 돌파 매매법에 해당이 됩니까? 네. 해당이 됩니다. 제가 어느 위치에서 은봉 거래량이 나와야 된다는 말 했나요? 아니요. 위치는 상관없어요. 위에서건 밑에서건 횡보하다가든 상관없어요. 어디서든 은봉 거래량 쫙 나오고 대량 거래에 실렸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매수 타점이 어디에 잡힐까요? 보이시나요? 매수 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 이 시가이자 고가를 돌파 종가로 하면 매수하시면 돼요. 심플하죠. 그래서 이 고가를 돌파를 할 때 종가 기준 매수하시면 됩니다. 은봉 거래량이 동반되는 위치 상관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언제 돌파가 됐는지 볼게요. 이때 이제 쫙 밀리고 바닷건에서 추추추추추 하다가 올라가다 떨어졌지만 결국 장대양봉 만들면서 이 위치의 고가를 종가 기준으로 돌리면서 어마어마한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해관계가 많은 가격을 종가 기준으로 돌파했다는 건 뭐라고요? 엄청난 힘의 유입이다. 엄청난 힘의 유입이 된 걸 내가 봤으면 사야지. 그렇죠?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거니까요. 다음 내용을 보시면 어때요? 이 부분에 고가를 돌파하고 탕탕탕 하면서 주가가 급등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례도 한번 볼게요. 이 사례 보시면 여기서 은봉이 나옵니다. 시가는 쫙 떴다가 쭉 밀렸고 거래량 어마어마하게 동반됐어요. 여기서 매수 타점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여기. 은봉 고가. 은봉 고가를 돌파하면 종가 기준으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심플하죠. 자 그럼 이때 매수를 하고 언제. 매수를 아직 안 했는데 매수가 언제 됐죠? 이 고가를 돌파할 때 밑으로 스스스스 하다가 여기서 빵 치고 돌파가 됩니다. 이때 매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은봉 거래량의 고가를 돌파하면 돼요. 종가 기준으로 매수하시면 돼요. 이때 매수하시면 타점 잡히고 둘, 셋 여기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은봉 거래량 돌파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실제로 사례를 찾아보시면서 적용해보시면 성공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단기간에 큰 수익을 누릴 수도 있는 방법이니까요. 꼭 한번 차트 돌려보면서 확인하시고 매매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을 또 처음부터 보고 싶거나 제 많은 그동안의 런앤런 강의들, 풀강의들 제가 많이 갖고 있어요. 런앤런 시간은 좀 짧잖아요. 이 1시간짜리 풀강의들도 제가 많이 리스트화해서 갖고 있으니까 공부 많이 하고 싶으신 분들, 장중에 다양한 시황이라든지 종목 정보 알고 싶으신 분들, 주식시장에서 홀로 서고 싶으신 분들,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15, 제 이름 오현진, 새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 받고 누르시면 제 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다양한 교육 자료들 풍부하게 올려드리고 있고, 시황 내용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서서 공부 많이 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